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덕소. 덕소 가는 열차입니다. 대형으로 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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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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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You ca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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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반청, 이적사범, 국제범죄, 테러, 사녑스파이, 사이버, 안보위협, 신고, 상담을 위한 111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11번입니다. 이번 역은 종량, 종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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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선, 경촌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еп ciert 우 развитие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차 안에는 교통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 등 열차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교통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배려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망오, 망오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경초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망오, 망오역입니다. 이 stop은 K-121입니다. 이 문은 왼쪽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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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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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요.